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타는 트롬멘탑 세훈입니다 저희 불타는 트롬멘탑 세훈이 드디어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위헌이! 세트라멘토 시애틀 LA 그리고 하와이까지 그곳에 계신 많은 한인분들에게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레는데요 시애틀 공연에 있는 5월 12일은 미국의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특별한 날인마 공연장에 오셔서 저희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랑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